지난 1일 창원에서 발생한 주택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이 공사 인부의 과실로 추정됩니다. 경찰은 3일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사건 당일 온수기 공사를 한 인부가 가스 호스를 뽑고 다시 연결하지 않아 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확한 감식 결과는 한 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난 1일 오후 7시 15분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단독 주택에서 LPG 가스가 폭발하면서 주택 5채가 파손됐고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.